골짜 감게 매듭입니다 골짜 감게 매듭입니다 골짜기 조선샵을 부urrection 뺀습니다 골짜기 조선샵도 했었고 골짜기 라인스 골짜기 조선샵 골짜기 조선샵 그러면 저는 이제 이쪽이랑 그쪽의 고리를 감아줄 수 있겠네요. 우선 이 속도의 길을 이 쪽부터 두고 가면서 고리를 만들어줍니다. 조용하실 수 있겠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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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잡으세요. 이 쪽 부분은 앞에서 두고 가면서 굽는 시간에 간직한 색깔을 잡고 가로으로 아는 문제를 맞으시겠습니다. 이 쪽 부분은 여기서 조금 가면서 공을 잡고 가로에서 세로로 올려서 부자고리를 만들어주세요. 바로에다 감고, 세로로 올려서 잡고요. 눈도 부어서 감고, 나갑니다. 그러면 여기 노란 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. 이렇게 정리하시면, 이렇게 정리해줍니다. 그러면 이제 왼쪽 구멍과 왼쪽까지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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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끈 메워줍니다. 여기까지 매듭은 다 됐고요. 좀 더 예쁘게 정리해주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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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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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